고 딸 영어 안녕하세요. 고 딸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5형식 문장에서 목적격 보호에 동사를 쓰면 동사칸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공부했는데요. 대부분의 동사는 A그룹 투부정사의 형태로 변신을 하라고 하고요. B그룹은 별종 사역동사 얘네들은 쿨해요. 그냥 동사 원형 써라고 합니다. C그룹은 오늘 배울 지각동사인데요. 동사 원형 또는 ing를 써라고 합니다. 그럼 지각동사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볼게요. 지각동사는요. 알지 깨달을 각 즉 무언가를 보고 듣고 느끼며 알게 되는 걸 의미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보다 듣다 느끼다 이 동사들이 지각동사예요. 그럼 왜 지각동사는 투부정사 말고 동사 원형이나 ing를 좋아하는 걸까요? 바로 지각동사는 투부정사의 미래 느낌하고 어울리지 않기 때문인데요. 우리 앞에 영상에서 투부정사는 화살표 앞으로 나아가는 미래 느낌이 있다고 했죠? 지각동사는 눈앞에 일어난 일을 말할 때 쓰는 거니까 미래 느낌이 없어요. 따라서 목적격 보호의 동사를 쓸 때 지각동사는 우리는 투부정사 안 좋아해 동사 원형을 쓰거나 ing를 써라고 합니다. 머리가 너무 아프죠? 어서 예문을 볼게요. 나는 봤어. 그가 도착한 걸. I saw him arrive. 봤어. saw. 지각동사죠? 지각동사가 있는데 동사를 또 써야 한다면 동사 원형이나 ing로 써야 한다고 했죠? 여기에서는 동사 원형으로 썼어요. 그 다음 예문 나는 들었어. 그녀가 소리 지르고 있는 걸. I heard her shouting. 동사는 들었어. heard. 지각동사. 지각동사 다음에 또 동사 쓸 때 동사 원형이나 ing 여기에서는 ing를 붙였어요. 그럼 궁금한 점이 생기죠? 도대체 언제 동사 원형을 쓰고 언제 ing를 쓰는 거야? 사실 이 둘은 주로 뉘앙스 차이이기 때문에 이 둘의 차이를 물어보는 문제는 시험에 절대 안 나오는데요. 그래도 정리해보면 주로 이미 끝까지 본 동작은 동사 원형으로 쓰고요. 동작이 진행 중이야 그럴 때 생생하게 뭐 뭐 하고 있는 중 을 나타낼 때의 ing를 써요. 예문을 비교해 볼게요. 나는 봤어. 너가 춤추는 걸. I saw you dance. 나는 봤어. 너가 춤추고 있는 걸. I saw you dancing. 이처럼 지각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 또 ing 둘 다 가능한데요. 1번처럼 동사 원형으로 쓰면 춤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다 봤어. 이런 느낌이고요. ing를 붙이면 춤추고 있는 중일 때 그때 딱 봤어. 이런 느낌이에요. 아주 큰 차이는 아니죠. 그래서 기초 단계에서는 꼭 구분하지 않아도 되고요. 일반적으로 생생하게 진행 중일 때 봤어. 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싶을 때 ing를 붙인다고 기억하세요. 그럼 퀴즈 나는 들었어. 그녀가 노래 부르는 걸. 정답은 2번이에요. 왜? 여기서 지각동사 heard 동사 또 쓰고 싶으면 동사 원형이나 ing를 써야 하죠. 1번 투부정사는 탈락 여기서는 노래 부르고 있는 진행 중일 때 딱 들은 거라는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ing를 썼어요. 또 다른 문제 나는 느꼈어. 그 집이 흔들린 걸. 정답은 1번 지각동사 felt가 있죠. 동사를 또 쓸 때 동사 원형이나 ing를 써야 해요. 따라서 2번 투부정사는 탈락 I felt the house shake 그럼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해 볼게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로 된 5형식의 동사가 동사 칸이 아닌 목적격 보호에 탈 때 동사 칸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요. 지각동사가 동사 칸에 있다면 미래 느낌이 있는 투랑 어울리지 않아요. 그냥 동사 원형 아니면 ing로 써 라고 말합니다. 어때요? 5형식 사실 아직도 머리가 너무 아프죠? 걱정 마세요. 이어서 문제도 풀어보고 영작도 해볼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조금 더 친숙해질 거예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오늘 공부 끝! 주어, 동사일 보고 LED 이 수지 ру고 이 úsica teri